음악 똑소리나는 기장실무비법의 5분특강 남미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한 후에 가결상 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하고 난 뒤에는 상반기에 대한 실적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마감된 실적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미팅을 진행을 하는데요.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저희가 증빙자료를 모두 수고를 해서 정리를 해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 입력 진행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산출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을 해서 미팅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매출에서 매입은 매출 총 이익입니다. 여기서 제가 100단위로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이 매출이 1월부터 6월까지 7월까지 해당되는 부분을 반영을 했는데 1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매입은 매입 세금계산서 등 모든 금액에 대해서 1,3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여기서 매입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고정자산 매입은 여기 매입에서 직접 반영하면 안됩니다. 이따가 강가상각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매출 총 이익이 1억 6,200만원 정도 나오고요. 이제 온가를 구성하는 회사다 하면 재고금액도 반영을 해서 매출 총 이익을 산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손익계산서는 보이진 않지만 한번 손익계산서를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요. 매출에서 매출 온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입니다. 그 부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삼출 구조에서 저희가 경비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 경비는 매출 총 이익에서 일반 관리비를 빼면 영업 이익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당연히 온천징수 이행 신고에 신고했던 금액을 저희가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8,600만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여러가지 간이 영수증 등 합쳐서 300만원이 금액을 확인이 되는데 제가 여기 산출할 때 신용카드 4,5,6,2월분이 열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미리서 진행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고정자산이 강가상각 자산이 있다. 그러면 강가상각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에 반영을 해서 이제 영업 이익을 산출을 하는데 7,200만원의 숫자가 보이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인 법인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영업 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가감을 진행을 하면 단기순이익이 보입니다. 이제 세무조정을 진행하면 가세표준이 확정돼서 7,200만원이라는 단기순이익이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서 법인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세율 10%를 적용받아서 지방소득세와 합쳐서 800만원의 예상 부담세익이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견사는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반기 자료에 대한 내역도 정리를 더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하반기에 대한 예상된 세금이라든가 자료 수치 등 여러가지 사항을 안내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유대관계를 거래처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진행하는 그런 가정이라 하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율과 종합소득세율도 기억을 하고 예상되는 세금도 확인을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 가결산 미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남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